지난 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. 11일 24명, 12일 10명으로 전주에서 16명, 군산 8명, 고창 3명, 익산과 부안에서 각 2명, 남원, 장수, 완주에서 각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전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인 2명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6명이 확진됐습니다. 또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4명이 확진돼 대면 수업이 중단되고 205명이 검사를 받고 55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.